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페이지의 최근 기출 문제였죠? 자, 1번.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1번. 각종 매수 충고권은 형성권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지그시 예약관계권인데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원칙이 일방예약입니다. 일방예약이고, 우리 민법이 기초인 거죠? 일방예약이란 뭐냐면 형성권인, 예약관계권인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방예약이라고 하고요. 일방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관계권이라는 권리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속되는데 이 예약관계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죠? 형성권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디귿번. 매매 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고, 따라서 5번이 되는 거죠. 2번.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종 매수청구권의 형성권이죠. 토지, 이민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형성권이다. 맞죠? 2번. 채권자치조건 행사는 재판으로만 할 수 있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 생기고, 물권으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은 청구권이 되는 거죠. 5번. 항병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적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다시 말하면 항병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막는 권리가 뭐죠? 항병권이 되는 거죠. 자, 물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내 책임의 내용은 일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또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완점물 급붙중고권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에는 제척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안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뭐가요? 제척기간. 따라서 해제도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안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도 안날로부터 6개월 동안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 채권은 채권이죠. 따라서 뭐에 걸리기도 해요?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충구권의 경우에는 해제권은 아니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기도 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걸리기도 하는 거죠. 둘 다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4번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충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림으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X. 둘 다 걸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리 입장입니다. 3번 형성권이 아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 치소, 2. 상계, 4. 해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전하는 형성권이고요. 5번 매매일방예약완결권,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다음은 뭐죠? 3번입니다. 채권자 대입권은 그냥 청구권이에요. 채권입니다. 형성권일 수는 없는 거죠. 다음은 3번입니다. 4번 문제는 뭐예요? 1번,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각종 매수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맞네.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해요. 이건 뭐라고 하죠?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3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의 수단으로서 금지충허권이 인정된다. 맞는 거죠. 4번,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하고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죠.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종속된 권리의 그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짐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우리 민법상 부동산과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고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고요. 한 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저당권은 한 필지인 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신호,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5번을 볼게요. 관련 법률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한 것은 신호, 성실의 위반이다. X입니다. 밑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최순실 사건과도 관련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편입학을 무효예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몰랐단 말이죠. 모르고 냅두고 있다가 수년이 흐른 후에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몰랐다가 나중에 흠을 발견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호칙에 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5번이 답이 되는 것. 작년도 시험 문제죠. 이게 참 보면 우리 민법이 그 뭐죠? 그 조국, 조국신가요? 법무장했던 그분들 자제분 얘기가도 열관이 되죠. 그래서 보통 시사적으로 굉장히 문제됐던 사건이 그 해 1년에 떠들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1년도에 이 5번 질문이 나왔고 또 나왔고요? 또 나왔고요. 나머지 문의도 볼까요? 1번 세무자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호칙에 반하여 깎을 수 있겠죠. 따라서 세무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체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확정됐죠. 아까 제가 여기서 정리해드렸는데 불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지만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거죠. 확정 채무인 거죠.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휴대폰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호칙상 보호무를 불안하게 되고요. 4번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걸리는 거죠. 내 자식을 인정해달라. 이거는 수년이 지났더라도 수십년이 지났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라는 거예요. 6번입니다. 신호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 붙어볼까요? 5번. 신호칙은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맞겠죠? 어떤 것은 뭐예요? 5번. 수상적이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을 보시면 1번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원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용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준적 태도이므로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경우 요구되는 주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X죠. 1번. 신호칙이나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죠. 당사자를 특이하고는 배제할 수 없겠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는 신호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강행복규 위반을 행위를 한 사람도 나중에 무위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고용관계의 전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는 신호칙이 기한, 시료관측이 적용되지 않는다. X죠.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무휴인,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별말 없이 퇴직금도 수령하고 다른데 전직도 했어요. 그러면 아, 더 이상 무위임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회사 측에 신뢰를 부여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 무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호칙에 반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먼저 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 것은 먼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신호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호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2번, 법률의 해석의 기준으로 신호칙이 쓰이죠.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가서 안 되면 임의혹,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입니다. 2번, 법률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호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보증입니다. 불확정 채무를 보증 쓴 경우에는 사정병렬 위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관계 관계로 인한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불확정 채무죠. 사정병렬 위로 보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사정병렬 위로 보증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예요. 4번, 또 나왔네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침묵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사기다. 왜냐하면 신의 측상 고지 의무가 있습니까? 4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인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 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5번,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스스로가 제한능력적 한 행위를 나중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치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치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오른 것은 먼저 4번이 됩니다. 8번, 신의 측에 반한 설명을 오른 것은 1번, 신의 측상 보험은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도 무효가 되고요. 5번이 답이죠, 그렇죠? 5번. 저는 앞에서 했는 얘기죠. 입료 상당의 부담이 특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 것은 뭐죠? 5번. 자, 9번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남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의한 항병권 행사에 대하여도 신의 측에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이제 지문이 반복되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지금 풀다가 아, 이제 지문이 반복되는구나.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러면 어떡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린 것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는 거죠. 1번, 신의 측의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2번,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측상 인정전의 근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인지 청구권과 같은 가족법상 권리는 시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개인과 개인과 같은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외 개인과 같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되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이면 되겠죠. 4번,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의 한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신의 측에 반하지 않죠. 따라서 신의 측에 반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것을 들어볼까요? 1번, 소멸시기한 항병권 행사도 신의 측에 적용될 수가 있고요. 2번은 또 계약법이 나오는 건데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악입니다. 계약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악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신의 측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속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진짜 반복적이죠. 5번, 중요한 판례죠.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죠. 자,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그 물건을 팔겠다고 했던 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자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과 소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주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한 문자씩 꼬박꼬박 내요. 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문제가 기술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니까 적중 예산 문제하고 기출문제 나와 있는 그 판례들만 내권을 만들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죠. 법령에 유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 행위의 환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의 문제나 신의 측에 반한다. X. 리은 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민법 위조를 위반하는 것은 강행복귀 위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번.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리은 번. 공동묘지가 나왔죠. 앞에 문제에서 뭐죠? 아파트 인근의 쓰레기 매주장. 아파트 인근의 공동묘지. 공동묘지도 신의 측상 고지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안 알려주면 그것이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릴받.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 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권리의 주체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3강만 할 겁니다. 3강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강. 내가 4시간씩 할 거고요. 4강씩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진도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맞대결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사셔야 되겠죠. 문제집을 아낀다고 몇 만을 아낀다고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몇 년 더 걸리면 그만큼 바보가 없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문제집은 구입하시고 함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4패입니다. 권리의 주체입니다.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을 좀 오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특히 자연인이라면 나이가 어디든 많든 또는 인종과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신분제 노예제도 노비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권리 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든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보는 나는 당신의 종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권리 능력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죠. 의사능력. 스스로 독자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의사능력 결여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고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정. 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이 결여되거나 제한되는 사람을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이렇게 제한능력자처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습니까.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린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린 제도는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위능력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따라서 2번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에 보충을 하여 법정 대린 제도를 두고 있다. X입니다. 3번입니다. 자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돼요. 따라서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인정되지 않고요. 부합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민법상 조합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X인과 4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민법 3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출생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성 전부 노출성 전부가 다 나오는 순간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고요.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맥박종지설 맥박이 멈추면 다른 말로는 심장사설이죠. 심장이 멈추면 사망하고 권리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4번 자인인의 사망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내사설이 다수설이다. X가 되는 거. 5번 엄마 몸에서 전부 노출이 된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출생신고를 안 했더라도 뭐가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5번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하라는 기재로 권리능력을 실제로 취득한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민법상 권리능력이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모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예외 없이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는 신문제, 노비제도 이런 거 없잖아. 따라서 1번이 맞는 질문. 2번 2번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의한 법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능력자 인 것이죠. 따라서 2번 의사무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의한 법률을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제한능력자는 의사무능력자로 풀 수 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능력자는 독자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고 의사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의사무능력자 그러니까 별개의 개념 능력으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며 동일한 정도의 정신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맞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동일한 정신문력은 같지만 성질을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능력은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고 책임능력은 불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질까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 제한능력자는 불법행위를 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능력에 결여되고 의사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제한능력자 책임무능력자 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 12살 먹었다 그러면 17살 먹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도 미성년자도 그렇지만 17살 정도 스스로가 충분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이긴 해요? 책임능력자 이긴 한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뽑으면 뭐죠? X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부터는 이제 태아에 가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들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수업들이 고생 많으셨고 수업들이 고생 많으셨고 수업들이 고생 많으셨고 수업들이 고생 많으셨고